오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장가도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내 상속을 주셔서 아버지가 그냥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술 먹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럴 땐 친구가 많이 있었겠지요 이제 다 허비하고 재산이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나라에 또 크게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돼지를 치는 종업원이 됐어요 비참한 인생으로 절락하고 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비유는 뭘 얘기냐면 여기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 이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탕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당과 하하가 아무것도 부족없는 그 영광스러운 행복한 나날로 지냈는데 그곳에도 마악이라는 걸 찾아왔어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금지한 산악과를 따먹어라 그리하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되어라 그 말은 네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도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아버지를 떠난 인생 오늘 또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궁핍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가게 되는데 어떠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잊고 잘 산 사람 많은데 왜 궁핍 하다 갈까 그렇습니다 이 궁핍은 영혼의 궁핍을 말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영혼의 존재가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은 예수인 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마린 몬로라는 배우가 있었는데요 인기 최정상을 의뢰했죠 그 다음 케네디 대통령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을 정도 또 그 대통령도 반했다는 얘기일 정도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모도 부기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젊고 난 아름다웠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쓸쓸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왠지 모르게 나는 불행해요 하고 결국 그 여인은 자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뭘 해결한 겁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으로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해밍웨이 노벨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서에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끌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외롭다 우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유신은 음식으로 되지만 영혼은 돈으로 음식으로 되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 자리는 가시방석 그렇습니다 권세로 뭘로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걸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참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한 이유가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것이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단해야 됩니다 뭔가 오늘 17절입니다 오늘 당장 스스로 돌이켜 가로대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종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 방탕했습니다 행복 같았지만 불행했다는 겁니다 다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데 자기 발로 갔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한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의 탕자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런 일을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치도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수살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나는 죄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은인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만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를 지은 죄, 실수, 허물, 잘못 부부간에 내 가슴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 저도 솔직히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모습, 내 가슴속에 있는 것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이 기막힌 은혜 이게 보금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악을 담당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예수 믿어서 제 용서받고 그 확신이 없이는 마음속에 절대로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의 정정 갖고 있을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당자가 나는 죄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그가 돌아갔을 때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불쌍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느냐 한마디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껴안고 내 자식이 돌아온 그 기쁨의 행복에서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야들아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었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니까 아버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최고의 잔치로 환영하고 좋아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와 행복해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천국에서 지금 청문천사가 보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 글쎄 의의 옷이 제일 좋은 옷 우리는 신부로 신랑 예수님 만날 때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손에 까락지를 끼워줍니다 예수님 신랑과 신부의 만남에 혼인 결혼할 때 까락지 제일 좋은 반지 이건 언약입니다 영원한 관계 가문에서 헤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 하나가 된 언약의 관계에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까락지를 끼워주시고요 발에 신을 신기라 세상 더러운 발이 아니고 인제 인생의 새 인생길이 열려지게 해야 된다 내 인생길 새롭게 개최하고 새롭게 너와 함께하겠다는 새 신을 주시게 되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먹고 내가 영원히 소생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종양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관계 부모의 자녀의 관계 이 놀라운 관계에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딸 다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현재는 과거의 내 선택 결과에서 오늘 내가 오늘 있고 오늘의 내 선택 결과가 미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술집 앞에서 두 청년이 실경이랍니다 1차 술집에서 권하게 술을 마시고 2차로 가는 길인데 교회 앞을 지내는데 한 청년이 그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제목을 보고 죄를 깨닫고 내가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 친구는 야 무슨 교회냐 따분하게 자 우리 먹고 즐기자 다음 번으로 가자 그래서 2차로 술집 가자 이 신랭이를 벌이는 가운데서 한 친구는 교회로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는데요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싼드란 지하 감방의 사형수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한 죄수가 그날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냥 클리브랜드 당선 얼마나 충격이 가슴치고 통곡합니다 이 친구가 30년 전에 교회 간다고 하고 나는 술집 갔는데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되다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미국의 최정상의 대통령 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의 사형수 죽을 날 기다리는 인생 최고의 정상과 최 밑바닥의 인생 무엇이 인생을 가르라 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 분은 예수님 있었고 한 분은 예수님 없었다는 거예요 30년 세월을 이렇게 바꿔놓고 만다는 것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무서운 것은 예수인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저 최정상의 천국 예수님은 영원한 땅에 온 치역불로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억지로 왔더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자유야 자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사춘기로 중고등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못된 친구에 올려갖고 엄마 아빠 학교 가기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 그날 뭘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부모 밑에 살기 싫다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 이 아이가 집에 나가버렸어요 그때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너 잘됐다 너 내가 등록금 되줄 것도 없고 아이고 홀가분하다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부모의 가슴은 타갑니다 타 들어갑니다 내 새끼 지금 어디하고 있을까 오늘 밤 밥을 먹었을까 불낭배 만나서 맞고 있지 않을까 어디서 울고 있을까 그 부모의 가슴에 피망이 들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새끼는 돌아다니면서 희득거리고 놀고 다녀요 자유라고요 해방이라고요 그 부모의 피눔을 흘리고 있는데 자유라고요 오늘 예수님 피눔을 흘리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싶으신데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사신다고요 그게 불효 아닙니까 하나 아버지에 대한 그 약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서울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완행차 내려오는데 어느 시골 마을 앞에서 기차가 섰어요 기차가 여관을 두고 마을 앞에 섰다는 것은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창문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막 뛰어오면서 막 길도 없는데 논이 바신이 엎어졌다 뒤집었다 막 굶글면서 막 막 억섬을 치고 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지 아들이 기차에 치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울고 달려오는데요 그 기차는 이 아이를 싣고 피 흘리니까 그대로 출발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기차에 치워서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때 장면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차에 치였어요? 누가 피 흘리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막에 당해가지고 피 흘려서 멸망깔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기차는 달려가지고 병원을 입원시켜야죠 이 병원이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병원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 주고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영생교회에 김일숙 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한테 동환이가 있는데 네 살 먹은 아이가 완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아니 저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살 먹은 아이 어떻게 할까 그 다음날도 아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인지 사흘 지나도 캄캄합니다 무슨 단서도 없습니다 하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금식하고요 철회하고 막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밤새 철회하니까 눈은 빨개지요 금식하지요 그래가지고 동환아 동환아 하고 밤 미쳤어요 엄마가 막 동환아 동환한데 아 12월 20일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단서도 없고 길도 없어요 차라리요 전화 갖고 당신 아들 유기했으니까 돈 갖고 와 그런 전화가 기다려지더라는 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식이 없으니까 네 살 먹이가 돌아오겠냐고요 집이라도 바로 다 갖다 주고 싶은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그 가슴에 피 눈물을 울면서 견딜 수 없어요 통화기를 찾느냐고요 계속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44일자도 소식하면 45일자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고항을 보내죠 고항을 그래서 그 환상에 수원 일학에서 갔대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항만요 있다고 고항을 찾아갔더니요 아 여기 통화기가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뻤띠 일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이 됩니까? 밤 미쳐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화곡동 영생교회 김은식 권사님 간증을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쁨 상상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세상 거 다 없어도 아들 하나 찾는 그 기쁨 그 행복과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부족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섰는 거예요 회귀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가문이 나로만 들어가면 구원 얻고 바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 그리고 꼴을 물질 회복도 하나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영이 소생하면 인간성이 회복이 됩니다 나는 요즘 세트를 보면 정말 말세 중에 말세다 디모데우사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알람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기준적이죠 돈을 사랑하지요 자긍하며 겸한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한 불지 않으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때 그대로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사인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두 번째요 돈을 사랑해요 황금만능주의사회 알잖아요 보험 넣어놓고 무슨 짓거리 한다는지 들어봤잖아요 부모를 거역한 시대에 여러분 지금 노부모들이 천두구리가 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황금만능주의사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으면 이기주의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모든 걸 이기주의라고 되면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내 필요에 따라서 점수 매기고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혼유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 모시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사는 인생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사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살게 되면 남편도 예수님 주신 분이고 아내 예수님 주신 분이고 모든 자녀 모든 인간과 예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루하고 아름답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요즘 세태가 상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치열한 생정경적과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보시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성이 메말라 있어요 무정해요 사나워요 악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살겠습니까 내 자녀 키우고 내 자녀 결혼 내 마음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 중이 되시고 내 인생에 평안하시고 천국도 되지만 이 땅에 행복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만에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영원의 꿈과 복된 인생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모님의 꿈과 복된 인생 중'를 보내고 예수님 부모님의 꿈과 복된 인생 중'를 보았어요 예수님 부모님의 꿈과 복된 인생 중'를 보내고